오늘, 오늘 하루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요. 자꾸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걸 왜 하고 있을까?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억지로 웃어도 봤어요. 근데 웃을수록 더 슬퍼지더라고요. 죽은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낄 거잖아요. 슬픔도, 고통도, 두려움도.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낄 거에요.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.